히히 잘 지냈어요 모두 보고 싶었어 이동 고잉은 언제나 너에게 고잉 고잉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 아. 잉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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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잉잉 잉잉 잉잉잉 아 근데 원우 형 오늘 고잉 세븐틴 아 뭐야 하하하하하하 어이구 하하하하하하 아유 감사합니다 아 승우아 상 축하한다. 야, 어서 왔다. 상 축하한다. 아, 중간아. 중간아. 너무 멋있더라.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 예능돌 상. 와우. 예능돌 상. 아우, 승관이 상 반하답니다. 아우, 뭐야? 아우, 승관이 상 반하답니다. 아우, 뭐야? 아우, 뭐야? 축하해. 아우, 뭐야? 언제 나타난 거야? 준이는 어디다 갖고 온 거야? 준이, 준이는? 야, 문준이 들어올 타임. 아, 문준이, 문 열아라. 집중, 집중붓고 싶었어. 어, 할아버지, 아버님도 그 반응 한 거면서, 할아버지, 아버님도. 아, 드디어 왔습니다. 드디어 완전체. 네, 13명 중에 13명 완전체. 아, 좋습니다. 아하, 예. 13명 고잉은 또 오랜만이네요. 형들은 중국에서 고잉 봤어? 어, 봤지. 뭐 봤어, 형은? 나 학교 그거 너무 좋아. 맞아, 학교 진짜 하고 싶어 하더라고. 뭐하고 치고 너무 재밌어. 천재야. 같이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별로 재미없어 보인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야, 뒤에 있어도 안 봤댔어, 지금. 영어는 잘 안 챙길 건데요. 근데 사실 저였어도 쟤도 안 나오면 안 볼 거 같겠네. 에이, 그런 말을. 와, 상 받고 왔는데. 야, 상 반납해 그냥. 그 정도 드립칠 거면 상 반납해라, 그냥. 너희가 그래서 메이저로 못 가는 거야. 어, 메이저로 못 가는 거야. 둘이 약간 적응이 안 되는 거야. 둘이 약간 적응 안 돼. 안 되는 거 안 됐는데. 너무 시끄러워. 너무 시끄러워, 조심 없어. 한 번 더, 한 번 더. 땡겨줘, 땡겨줘, 땡겨줘. 무슨 한 방에 네 명 같이 얘기해. 적응을 하려면 말을 많이 해봐야 돼. 자, 그 슬슬 오늘 주제 컷했다, 호시. 아니, 그나저나.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인 이유가 그러니까. 또 그 콘텐츠를 한 대. 어떤 거 말이야. 우리가 저번에 했던 거 있지. 인사이드, 사이드 아웃이야. 아웃이야. 사웃 뭐야? 인사이드 사웃 뭐야? 인사이드 세븐틴 아니야? 인사이드 세븐틴 맞죠. 인사... 인사이드 아웃. 아, 그래요? 아, 그나저나보다 시작! 그나저나. 아니, 그나저나. 우리가 이렇게 모인 이유가 있다며. 그치, 그치. 틀리가 뭐야? 세븐틴 사이드 아웃이라고 우리가 감정을 입력한 대로 우리가 그 행동대로 하는 거야. 맨날 했던 거구나. 어, 근데 오늘이 저번에 승관이 감정이었잖아. 그치. 근데 이번에는 13개의 감정이야. 로봇인 줄 알았어. 누르면 세븐틴 사이드 아웃이라고. 13개의 감정인데 눌러볼래? 눌러볼래? 여기가 볼링장이야. 그래서 우리가 볼링을 치면서 13개의 감정을 입력한 대로 표현을 하면 돼. 그러니까 저번에는 감정이 많이 없었는데 이번엔 13개? 어. 너무 웃긴 많아. 수영이 같이 오면서 오늘 세븐틴 사이드 아웃 찍는다니까 그게 굉장히 녹화가 힘들었다고 하던데? 승관이 은근히 어쨌든 감정 가져가는 거잖아. 어. 감정 소비가 돼. 끝나고 내 감정이 뭐지?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었었어. 아까 우리 크로마끼 따면서 현타 안 왔어? 근데 난 하면서 느낀 게 아, 승관이 저번에 좀 힘들었겠다. 와, 나 이거 힘들었어. 이거 화나는데도 약간 좀 민망하고 그러는데 와, 맞아 맞아 맞아. 다 했잖아. 나 화나는 거 하다가 현타 너무 세게 와가지고 다가 난다! 너 뭐 하는 거야? 아무튼 어쨌든 근데 이게 또 뷰스가 500만 뷰가 넘었더라고. 아, 너무 기뻐요. 아, 너무 와! 너무 리프잖아! 야, 500만이면 진짜 와는 거야! 야! 문준이랑! 문준이랑! 아, 기뻐하라고! 기뻐하라고! 야, 문준이 성공! 기뻐하라고! 아니, 이렇게 했으니까 다리가 뭔지 모르니까 이게 명호 다리인 줄 알고 근데, 나를 자꾸 때리잖아. 너무 이뻐. 명호 다리인 줄 알았는데 너무 굵어. 근데 진짜 내가 다시 한 번 느끼는 거지만 기뻐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니까 기쁘다. 아니, 아니, 번호나 촬영할 건 해야지. 너무 기쁘다. 그나저나 슬슬 움직일 때가 된 것 같은데 움직여볼까요? 그래, 그래, 그래. 역시 기쁨이는 상대가 아파. 너무 기쁘다. 벌써 기분이 좋네. 아, 저기부터 가는 거 어때? 저기 아까 전에 뭐 그 뭐지? 컬링? 어, 컬링 있던데. 컬링, 좋지. 볼링을 빌려야 되는 거 아니야? 컬링, 컬링부터 한다고. 컬링. 집중하자. 왜 집중 못 해? 여기 어떻게 하는 거야? 디노 면도기. 질렛. 질렛. 컬링 혹시 해보신 분 있니? 오케이, 그럼 버논이가 설명해줘. 어. 어, 설명해줘. 여기 위에다가 던지잖아. 어. 저게 넣으면 되는 거야. 넣어야 돼. 난 못 넣은 거야. 유닛 별로 아니야, 유닛 별로. 유닛 별로 한 팀 난 네 개씩. 오케이. 채승철 이리 와. 채승철 따뜻하지 마. 너만 맛있냐. 아니 어쩜 사람이 저렇게 이기적이야. 목말라. 너 한두 달라고 합쳐. 오케이, 그러면은. 보컨팀 무슨 색 할 거야? 우리는 빨간색으로 갈게. 빨간색으로 갈게. 퍼포, 흰색으로 할까? 그럴까요? 너네가 흰색이야. 그럼 우리 주황색 할게. 오케이, 그러면은 어떻게 퍼포먼스 팀부터 할까? 아, 또 퍼포먼스. 돌아오자마자 너무한 거 아니야? 역시 게임의 시작은 퍼포먼스 팀부터지. 호신가 먼저 가자. 그래, 이거 근데 어떻게 한다고? 이거, 이거 그냥 던져가지고. 아, 어쩌라고. 아, 저쩌라고. 아, 그만 해. 빨리 하면 될 거 아니야? 아, 어렵게 해. 빨리 해, 빨리 해. 아니, 어떻게 하라고? 아, 빨리 해라. 빨리 하래? 아, 빨리 빨리 합시다. 아, 이거 나보고 이렇게 까칠까칠한 거야? 아, 나와 나와 나와. 아, 저렇게 못하네.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너희는 컬링하고 있잖아. 몰랐으면 물어본 거야. 빨리 해, 빨리 해. 아, 이제 빨리 하라고. 아, 이제 카메라 가리지 말아야겠어. 카메라! 아, 카메라! 아, 카메라! 아, 진짜 중간도 못 까고 또 어렸잖아. 아, 중간도 못 까는 거야. 아, 하지 마, 하지 마, 형. 누구야, 힙합팀. 너 해, 너 해, 너 해. 여기서 서해. 아, 화내지 마. 지금 화내지 마. 같이 해, 같이 해. 알아, 알아. 그래도. 하나 같이 그냥 손이 개발이구만. 개발이야. 퍼퍼팀 바로. 그래. 아, 나 진짜. 빨리 해, 빨리 해. 아, 뭐 하는 게 못하면 돼, 진짜.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아! 너 뭐야, 너 먼저 해, 너 먼저 해. 아, 못하면 빨리 해! 까치, 까치, 까치. 까치, 까치, 까치. 오케이, 힙합팀. 오! 오케이, 힙합팀. 오! 아웃, 아웃, 아웃. 온 세상이 너무 사랑스러워.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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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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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시작! 제가 사랑해, 화이팅! 괜찮아! 이거 우리 청춘이니까? 화이팅! 나. 아, 승관이. 다. 자, 하면은 여기. 사랑. 아, 사랑 없어진다, 갈게. 나 갈게. 잘했다, 갈게. 갈게요. 안돼! 아, 이게 돌아가는 거야? 그냥 사랑해. 아, 기노. 이런 거 잘하잖아. 잘했어, 잘했어. 기노야. 넌 이런 거 원래 재능 없으니까 기대하지 마, 화이팅. 기대하지 마, 화이팅. 오!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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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이런 느낌이구나. 잘했어. 우아해! 우아해! 젠자. 이것도 빨간색이네. 야, 우지하고 너도 왜 그래? 미안해, 미안해. 야, 우리 한 나름만 넘으면 빨리 딴 데 갈까? 오, 우여보. 우여보, 우여보. 빨리 딴 데 갈까? 그래. 오, 우여보, 우여보. 우여보, 우여보. 우여보, 우여보. 우와, 우여보, 우여보. 우와, 우여보. 잘했다. 잘했다. 뭐지? 야, 얘들아, 근데 이 게임 진짜 재미없다. 유닛 별로 나누자. 열 개. 정뿜, 정뿜. 우리 다 같이 시작하자. 얘들아 정신이 상없다. 판독 행동하지 말자. 얘들아, 단체 생활이랑 다 같이 하는 거야. 얘들아 슬픔으로 바뀌었어. 너무 슬픔. 그래, 하고 싶지. 얼마나 못 놀아봤으면 저러냐. 정신 사납다, 좀. 그래서 우리 뭐 할 건데. 뭐야. 뭐야. 야, 우리 돈이 왜 이거밖에 없어. 야, 이거 많은 거야, 이 정도. 그래도 이거 할 수라도 있잖아. 그래, 그래. 농구 게임을 팀별로 유닛별로 한번 해볼까? 유닛별로. 모두가 다 같이 움직이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으니까. 한 명씩 던지고 나오고, 던지고 나오고, 던지고 나오고. 그렇게 하자. 그래, 그래. 카메라. 만가라. 여기도 있네. 죄송해요. 오케이, 이거 엉뺨. 오케이, 이거 진짜 엉뺨. 진짜 엉뺨이에요. 꼴찌 엉뺨이야. 진짜 엉뺨이야. 빨리, 빨리, 빨리. 둘이서 같이 해, 둘이서 같이. 아니야, 하나씩 던지고 나오게. 하나씩 던지고 나오게. 와, 나 안 들어가. 진짜 저렇게 못 가. 나이스. 빨리, 빨리, 빨리. 아, 하나씩. 바로 잡아, 바로 잡아, 바로 잡아. 바로, 바로 돌려 준비하고. 빨리, 빨리, 빨리. 바로 잡아, 바로. 바로, 바로. 되게 못 나와. 바로, 바로. 오, 킹받아. 너무 킹받아, 지금. 아, 킹받네, 안 들어가려고. 아, 나 킹받네. 아, 킹받네, 진짜. 아, 킹받네. 아, 킹받네. 아, 어철티비, 저철티비. 아, 왜 안 들어가냐고. 아, 아, 아. 아, 똑바로 던지라고. 빨리, 빨리, 빨리. 아, 진짜 왕받네. 왕받네. 오케이, 오케이. 빨리 해. 감정 중에 킹받음이 있는 게서 킹받아. 야, 니네 100점이야. 37점 나와. 아, 킹받네. 나와, 37점. 엉뺨 맞을 준비하고. 와, 진짜. 아, 킹받네. 진짜. 야, 이게 한 명씩 하면 이게 잘 안 되네. 왜 그 아이디어를 냈어. 미안해. 아니, 킹받 안 받냐? 다음날 여기서 준비해, 알았어? 간다. 야, 똑바로 해라. 진짜 킹받는다. 오케이. 옷 벗었어, 쟤네들. 네모나케 했어, 네모나케. 아, 근데 한 번씩 던져라. 빨리 하고 빠지는 거 주는 거 같은데. 아, 킹받아. 야, 야, 얘들아. 한 번씩 하면 안 들어가죠, 그게. 진지하게 하지 말고 킹받으면서 하라고. 나와야지, 열받네. 야, 분노가 아니잖아. 왜 분노야, 지금? 야, 킹받으니까 넣어, 빨리. 다들 킹받. 킹받이 몰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킹받으니까. 어때? 어때? 아, 38점. 지금부터. 아아. 너무 많이 되겠다. 너무 많이 되겠다. 이동은 네가 맨 마지막에. 아, 이동은 못 나와줘. 어떡해, 짓는데. 아, 흥겨워. 세이호. 야, 흥겨, 흥겨.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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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 할 수 있게. 벗고니 가자. 안 들어가. 야, 운동 좋다. 좋아, 좋아. 알쑤. 좋아, 좋아, 좋아. 레츠고. 예! 아, 바른 하시네. 아, 진짜 어떡해, 좋아, 좋아. 아, 진짜 어떡해. 좋아, 좋아. 바른 애들이 좋아. 후! 후! I love basketball 와 아직도 8점 너무 못해 너무 좋아 안 들어가 왜 안 들어가 진짜 안 들어가 아 왜 안 놓치는 거야 나는 왜 난 하나도 못 놓는 거야 야 진짜 못해 왜 난 하나도 못 놓는 거야 오케이 끝났어 너네 너랑 나만 갔어 아 나만 우리 둘이 하나 야 너네 여기 다 엉덩이 야 일로와 일로와 앉아 앉아 너네 다 이렇게 하고 있어 뭐 하는데 우리 엉병 엉병 아 비열하게 때려 비열하게 빨리 빨리 톡톡톡 치고 하자 비열하게 분노로 바꿔주세요 와 원우 형아 좋아하는데 아 고마워 아 진짜 형 왜 이러고 캐스트하게 안 데렸어 아 형 비열하게 데렸어 비열하게 너 고맙잖아 어 왜 아치 남았잖아 야 야 완전 시켜 한 대로 끝내 한 대로 끝내 분노로 바꿔줘 이 조명 너희가 좀 아이스크림도 갖고 와라 온도 습도 너네 인스타 감성 알지 아 잘 모르겠어 이거 찍어서 올려야지 감성적이네 감성적이네 승관이 인스타 가면 잘 모르는 거 같던데 맞는 거 같은데 약간 음미하면서 먹으면 돼 이게 음 승관이가 편의점에서 옛날에 승관이가 편의점에서 사다 주는 음료수가 진짜 맛있었거든 옛날 생각나니까 응 승관이가 음료수 가 볼까 내가 너 승관이 진짜 많이 했지 심부름 진짜 많이 했지 승관이 나 음료 줘 내가 갖다 먹어 승관이 나 음료수 승관이 나 음료수를 해줘 너희들은 손이 있어 그때 생각이 나잖아 아유 진짜 다들 누가 나 안 움직이는 것도 참 감수성 좋네 기누야 13개 탄산이랑 적당히 섞어서 아 이거 보니까 어렸을 때 출활 속 알바 했던 거 생각난다 그니까 그때 연습 안 하고 진짜 좋았네 방송이 뭐라 근데 아까 전에 나였었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 이 조명 이 향기 이 습도 이 습도 이 온도 이 설탕 나는 아이스크림을 보면 얘는 항상 차가우니까 마음은 어떨지 그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 소환가 나 한번 꺼내서 안 하자 아 음료수 여기 있잖아 갖고 왔잖아 야 넌 이거나 마셔 넌 이거나 마시고 야 잘 마실게 야 잘 마시라고 아니 근데 음료수 고를 센스가 이게 뭐야 야 왜 왜 안 좋은 거 먹으면 어르신이야? 안 좋은 거 먹으면 내가 어? 마음이 아파서 그런 거잖아 야 사람 코가 몇 개인데 어? 코가 몇 개? 입이 몇 개 아니야? 난 코로 먹어 코로 먹어봐 야 보여줘 한산인데 한산이잖아 한산 아닌 것도 있어 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아 젠장 이것도 빨간색이잖아 좋아 좋아 한국어 벨릴 거 아주 좋아 야 니들 다 먹었냐? 아직 다 안 먹었냐? 야 듣고 있냐? 듣고는 있는데 답을 안 하네 간식 다 먹었냐고 물어보잖아 구름 불 됐냐 그럼 볼링아 주문하러 가야 되잖아 구름 불 됐냐 야 근데 우리 공이 안 찍은 지 오래됐냐? 왜 왜? 승부코 왜 이렇게 안 맞는 거야 잘하고 있잖아 지금 왜 뭐가 문제야 승부가 승철아 야 분노지 반말은 아니야 할 때 됐잖아 우리 간식 다 먹었으면 볼링이나 치러 갈까? 우리 근데 볼링 치려면 볼링화 있어야 되지 않아? 볼링화래 셀프로 주문하는 거야 맞아 그럼 야 디노야 가져 볼링화 갖고 와 형 65 나 60 나 80 나 65 65 야 니네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네가 다 갔다 오려고 하고 있었는데 형 65 내가 가져온 거는 80 그거 아닌데? 팔치발 가져가 신발을 이거를 신고 신는 게 아니라 하나씩 다시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오늘을 위해서 아 근데 나 이런 거 안 신는데 나 비싼 거 아니면 안 신는데 내가 결제해줄게 그냥 사 오케이 그러면 민규야 결제하니까 카드만 먼저 줘 그래 그래 영수증 갖다 주면 긴장이 채워줄게 이제 허세야 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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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 받아라 자식들 니네 운동화 볼링 없지? 아 나 없었어 난 세 개나 있었어 야 이거 80도 누구야 야 이거 찰떡이다 야 말만 해봐 야 너 좀 산다 너 야 여기 하루 대열이 얼마래? 뭐 네가 뭐 대열 주게? 아니 오늘 손님들 따로 못 들어오면 오늘 그냥 하루 다 통점 빌려버리게 아 뭐 빌려 여기 볼링은 내 건데 뭐야? 마음대로 치고 싶은 대로 쳐 내가 다 할 테니까 볼링 받았으니까 이제 빨리 그냥 볼링이랑 치러 가자 그래 야 너 볼링 몇 쳐? 300 정도 치지 않아? 난 에버리지가 300일걸 생각보다 많이 치네 다들 생각보다 많이 치네 다들 와 우리 볼링이랑 다 같이 온 거 정말 오랜만인데 다 같이 온 적이 있나? 옛날에 캐나다에서 있지 않았나? 우리 캐나다에서 볼링이랑 400만 썼잖아 그러니까 볼링은 허세로 가져야 돼 야 좀 허세 부리면서 하라고 팀 나누자 팀 어떻게 나눌까 와 여기 맛있는 게 많아 야 승관아 브랜드 됐나 봐 승관이 그림이 있네 그러니까 어떻게 갈 건데? 아 한 명이 떡두기야 야 뭐야 이 앉은 대로 팀 가자 조시아 기준 그러면은 샤아 형부터 이렇게 한 팀이고 그래 좋아 그래 좋아 준희부터 이렇게 한 팀 하고 오케이 야 뭐 개인으로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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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전이야? 합산이야 다 총합산? 여섯 명 같이 합산? 한 사람이 한 프레임씩 치는 거야 근데 아까 전에 이제 실력을 알아보기 위해 한 번씩 굴려보는 시간을 가져도 좋다고 했는데 그냥 하자 야 뭐 우리 잘 치잖아 그래 야 뭐 그런 불필요한 시간 필요할지 않잖아 어 뭐 야 우리 뭐 필요 없잖아 리허설 그래 그래 리허설 야 누가 리허설 하냐 리허설 아 리허설 같은 건 필요하니 가자 야 야 공까지로 가자 난 거의 주로 한 20km 들지 하하하하 아 너무 깊어요 하하하하 아 진짜 고생이 찍는다 우리 멤버들 하하하하 하하하하 우리 즐겁게 치자 얘들아 시작해볼까 얘들아 시작해볼까 그래 얘들아 시작해보자 야 슈아야 기선 제압하러 갔다와 아 내가 보여줄게 렛츠고 저쉬 상대의 기선을 제압해봐 웃긴 거 아니야 기분 좋은 거야 야 슈아 그냥 편하게 치고 와 그냥 기쁘게 기쁘게 어 기쁘게 기쁘게 어떻게 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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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 기뻐 Raymond 나도 기뻐 저 오랜만에 bounty 치면 안돼? 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종 adoles 우리 이야고 하하하하 아니 이ㅅ 야 승곤아 끝장 nagyon 버려 승하라 너 아홉 대회에서 첫 라운드 때 떨어져서 trä잖아 aring 막 목숨 먹고ozic겠어 오 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이 다 chronic ello 많은 은이ct우를 도와주세요 노아 놓아 common 노아 dollar 오 괜찮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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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확실히 승관이보단 조수아 형이 더 잘 치는구나. 역시 구기 종목은 아무래도. 승관아 집중해. 집중해. 말리지 마. 승관아 집중해 괜찮아. 승관아 멘탈 나가지 마. 야 승관아. 승관아 난 네가 8개 친 게 너무 기뻐. 야 다음 내 상대 누구야. 아, 문준이야? 아, 둘이 커버 오시네 아, 그러네요 하하하하 좋아, 좋아 대박이다 저 처리할게요 나 이거 못하는데 문준이 할 수 있어!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x2 나이스x2 급승 파이팅! 좋아, 좋아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아, 나이스x2 잘했어x2 굿샷, 굿샷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준아야 할 수 있어, 굴리기만 해 우와, 오! 나이스x2 굿샷, 굿샷 이거 다닌다 천가나 아, A사x2 나이스x2 오케이! 아우! 오케이! 아우! 너 저거 정리하고 와 아우! 야, 승민규야! 야! 야, 빨리 해 짜증나니까 야, 우리 한때 프로블러였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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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유! 야, 나부나부 300원 어떻게 해? 야, 집에 가! 야, 나부나부 300원 어떻게 하냐? 너 아육대도 나갔었잖아 뭐 하냐? 1회전 때 떨어졌지만 조용해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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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냐? 야, 야, 뭐 하냐? 아, 진짜 야, 너 저거 들어갔다 와 아휴! 아휴! 아, 제대로 해라 아, 제대로 해라 야, 김민규 나부나부 300원 어떻게 해? 아, 나부나부 300원 어떻게 해? 아, 나부나부 300원 잘한 거 같은데? 에휴, 에휴 그렇게 해봤자, 연습을 그렇게 해봤자 뭐 하냐? 그래, 나는 또 닿네, 연습도 안 했는데 가자, 우징이! 오징이! 오징이! 오, 오징이 형 저러는데? 오, 왜 이렇게 가네? 오, 왜 이렇게 가네? 오, 왜 이렇게 가네? 오, 왜 이렇게 가네? 야, 저런 식으로 남기면 어떡해? 저게 남네, 아... 야, 호시야! 엄마, 그것이 가라! 좋아! 잘했어! 뭐야? 뭐 할 수? 뭐야? 뭐 할 수? 잘 남겼잖아 호사야, 호사야! 오, 잘할 수 있잖아! 재미하다 넌 왜 웃는 건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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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했어? 안 했어, 했어? 가야지, 가야지 가운데로 그냥 쭉 꽂으면 바로 할 수 있는 와, 흥겨워 느낌이 막 흥겨워 신나게, 신나게 나이스 한 번 더, 넥스트 아, 이거 괜찮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에베리야 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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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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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야, 힘으로만 하면 안 되는 거야 와, 많이 났네 저거를 이제 리듬에 맞게 딴딴딴딴 이렇게 쳐줘 도겸우, 도겸아 도겸아, 좋다, 스텝 좋아 도겸우, 스텝 좋다, 스텝 좋아 흥겸은 맞지? 흥겸은 맞지만 집중도 조금 해봐 좋아, 도겸아, 흥겹게 오, 잘 되네 아몬드, 넥스트 레벨이여 아몬드, 넥스트 레벨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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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인 거야 레벨인 거지 어, 좋아, 좋아 가, 가, 가 가, 가, 가 야 아,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좋아, 좋아, 좋아 잘하네 좋아 D.D.D.D.I.A.A.A.A.A.A.A.C.O 원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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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 스페 We are spare 다 뭐야 생활해 좋아, 좋아 잘했어 sv uciones 우리가 더 쳐지롱 우리가 더 쳐지롱 오묘야 가운데로만 그렇지 아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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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형 괜찮아 괜찮아 울어도 돼 아이고 좋아 좋아 렛츠고 렛츠고 버논아 흥겹게 어떡하지 괜찮을까 좋아 흥겹게 소심하게 던져야 된다 아 소심이야 괜찮아 할 수 있어 버논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너무 소심한 거 아니야? 잘한다 뭐야 뭐야 아 하나 못 쳤어 잘했어 소심하면 뒤에 박력이 있었네 괜찮아 버논아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 거야 전홍이 옛날부터 오 오 우와 봐봐 나 잘하잖아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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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두 번 합산이니까 희망을 잊지 말자 그래 지화야 네가 여기서 스페어 해줘야 돼 또 지는 거 싫어가지고 가자 잘했어 기죽지 마 스트라이크 하고 올게 야 스트라이크 하고 올게 근데 나 힘 한번만 줄 수 있을까? 승관아 힘내 우리 승관이 승관아 파이팅 승관아 다 치만 마 너 너무 저기 하지 말고 야 빨리 쳐 레일 하나 밀렸잖아 소심 아니야? 미안해 야 너무 소심한 거 아니야 승관아? 너무 소심하면 큰일 난 거 같은데 야 야 잠깐만 너무 소심한데 될 거 같은데? 오 야 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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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잠깐만 스트라이크 했으면 그림 나왔는데 아쉽다 괜찮아 잘했어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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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하나 잘했어 잘했어 승철이 처리하고 와 어 좋아 고마워 정말 큰 힘이 됐어 승관아 할 수 있어 다시 한 번 그걸로 가줘 넌 할 수 있어 승관 파이팅 그렇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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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엔 조금만 더 잘 쳐보면 될 거 같아 잘했어 잘했어 고생했다 잘했어 알았어 야 네가 그렇게 잘 치냐? 그냥 치면 되잖아 진짜 어디 한 번 해보시지 큰일 났어 야 좀만 가운데로 쳐봐 알았어 야 야 야 좋아 좋아 야 잘할 수 있잖아 아 못해 잘할 수 있어 너는 알겠어 가운데로 와 아 가운데로 와 비결하게 아 됐어 나이스 윤종이 윤종이 잘하잖아 야 잘 너 할 수 있잖아 알고 있어 알고 있다고 좋다 나이스 시면 됩니다 다음 나사나 다음 너 잔야 빨리 하는 게 좋을걸 민규야 가자 이이이이이이 랩투네 뭐 안 갈 거면 간다 아 무비야 뭐야 야 좋아 좋아 일단 좋아 민규야 좋아 어휴 저러니까 아예 뺀 떨어졌지 야 진짜 비열하다 빙기방기 뿜뿜방기 우와 이게 뭐야? 야 우지 씨 핀 돌려 우와 근데 좋아 좋아 이 버터 나오면 안 돼? 민규 나이스 민규야 민규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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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규야 나이스 나이스 자 얘들아 이 판은 기본적인 연습 게임이잖아 그치? 우리 필요하지 리허설 마무리해 마무리 아예 상대가 안 되는 거 같은데? 점수 봐 최균 6점 연습하리잖아 이미 이겨놨는데? 호시야 그냥 굴려 그냥 굴려 나이스 호시야 아 좋았어 좋았어 예뻐 죽겠어 스페어 연습해요 괜찮았어? 좋아 좋아 야 우리가 야 우리 31점 이기고 있어 와 야 이제 실력을 알았으니까 우리 20점 주고 시작하는 거 어때? 아니야 원래 볼링은 오락가락이야 아니 그러면 연습 게임으로 해줘 그럼 여기서 한 명 바꿔 그냥 그대로 가는데 연습 게임으로 해줘 와우 와우 그냥 저런 말도 안 되는지 와우 야 여기에 딜을 인정할 수 있어? 이거 연습 게임으로 해달래 한 번 더 치자 못하지 내가 그렇게 결정권이 있어? 어 호시야 너가 결정권을 리얼 놀라 와우 가자 그러면 오케이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코인 세븐틴 어때 A사 재밌지? 한 번 화 한 번 내줘 야 A씨 화내는 걸 한 번 봐야지 빨리 해 노력해 야 너 음료수 배달 담당이었잖아 음료수 더 가져와 야 너 저번에 화 잘 냈잖아 빨리 가져와 야 분노해 명상 하니가 화를 못 내더라고 뭐야 야 분노야 그래도 내 뭐라니까 명상 다시 하면 돼 야 얼굴이 너무 작았네 기가 너무 밝게